당신에게 고통을... 내꺼야! 한 번 더요! 거기 있을까요? 선물이에요! 이러실까요? 잡아봐요! 고통과 죽음의 문을... 절규하라, 어둠의 영혼이! 이러지 마요! 한 번 보여! 다 내꺼야! 잡아놀아! 네, 알겠지? 당신에게 고통은 내꺼야! 당신에게 고통을... 선물이에요! 다 내꼴 한 번 더요 상신에게 붙잡는 기아 성적이 컷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이러시면 기다려봐요 거기 있는 건가요? 거기 있는 건가요? 내꺼 진짜 아픈 거예요 네꺼 진짜 아픈 거예요 당신에게 붙잡는 야성적인 것이 내꺼야 잡으라고 한 번 더요 이러시면 당신에게 붙잡는 내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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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치고 내가 죽을까 이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